안녕하세요 딱딱샤입니다 오늘은 도르르 도끼기 짤짤 한번 해볼게요 짤겠습니다 일단 녹색부터 이 방지로 껴볼게요 이건 콩 콩 콩 도깨비 오징어 아니 이건 이건 공무망치에요 안전합니다 아랫집사람이 이끌어 주시니까 좀 살살 줘볼게요 알갤리가 있었습니다 와 뭔취 깨끗한 아내 고구맛 현중 면 육종 kok 도르르 Bye 이 흰색 도르르 한번 가볼게요 이거 뭐지? 먹는건가? 아 먹는건이구나 아니네 깜짝 놀랐네 거미들은 뭐야? 왜 거미가 핑크데이 완전 핫핑크에요 핫핑크 오 맛있다 고구멍 구경 고구멍 맛있다 고구멍 고구멍 요구르트 젤리 요구르트 젤리 같은데요 이건 참 부러워 제가 모르니 못불불붓입니다 맛있구만 콩나물 과연 미카루 콩나물 보스톡 주황이 주롱통 뼈 내려볼게요 참기름 조금만 소금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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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뭘까요?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그러면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